얼마 전에 그 출장 수리도 거부한 그 컴퓨터 있잖아요 조립할 줄 안다니까 이제 출장 수리도 안 간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오신 분 그때 그 분 오셨을 때 cpu 두개도 고장 나고 보드도 두개도 고장 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메인보드 바꾸고 이제 cpu 도 이제 새로 맞추고 해서 h61 보드에 g840 으로 해서 윈도우 도 제어 새로 설치 했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드라이버까지 설치한다 문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래픽 카드 2개 그때도 그래픽 카드 를 꼽았죠 그 왜냐하면 hdmi 가 없었어요 그 메이 그때 장착했던 h61 보드에 근데 그분이 hdmi 를 사용한다고 해서 gt 240 인가 220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해서 그립 이제 그분이 조립을 할 줄 아니까 다시 방문하기에는 좀 뭐니까 서울시 이제 구로구라 그래프 카드 gt 202 40 하나씩 램 도 2개 넣어 드리고 왜냐하면 그 램 또 단면이라 인식 안하고 블루 스크린 뜰 수도 있으니까 단면 램 양면 램 넣어 드리고 그리고 ssd 도 이것도 하나 넣어 드렸어요 제가 다 테스트 해보라고 한번 블루 스크린을 그러니까 메인보드 랑 파워 빼고 다 보내드렸어요 부품을 그래픽 카드도 2개 램도 2개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테스트 했는데 어 그 그래픽 카드 일단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픽 카드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어 램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제가 분명 ssd 를 제가 보내드린 제가 생각에 ssd 가 의심이 되게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ssd 이걸로 제가 보내드린거 에다가 윈도우 새로 깔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귀찮은 지 아니면 그 데이터 옮기기 어렵잖아요 기존에 이제 제가 보내드린거 말고 그분이 사용하던 ssd 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던 ssd 에 이제 윈도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이 안 뜬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품이 다시 왔죠 다시 왔는데 다 다음날 문자가 또 왔더라구요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전화가 두통이나 연속으로 왔더라구요 무자 달라고 아 아 자 수리 어떻게 보면 아 진짜 그때 몇만원 받은거로 진짜 볼모 잡혀 가지고 자 끝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냥 제가 이 부품 다 보내드렸을 때 메이버도 빼고 보내드렸을 때 ssd 아무리 생각해도 ssd 같은데 ssd 에다가 윈도우 이제 제가 멀쩡한거 보내드렸을거 아니에요 거기다 윈도우 설치해 가지고 테스트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하고 자기가 자신이 사용하는 ssd 에다가 윈도우 설치해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더라구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을 해달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 h61 보드에 제가 이 세트 내부 세트에 윈도우 설치하고 이상없는거 확인 다 한 다음에 다 테스트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팅을 지금 이틀째 켜놨습니다 이틀째 켜놨는데 문제없어요 볼 스크린이 불자도 안떠요 ssd 랑 이 보드 랑 cpu 세트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되면 이건 블루 스크린이 뜨면 그거는 뭐 다른 문제죠 그분이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죠 이분은 이제 블루 스크린이 계속 하드웨어 때문에 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블루 스크린은 소프트웨어 때문에도 뜹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hdmi 있는 보드를 새로 샀습니다 제가 이 cpu 도 새로 샀어요 다시 아 진짜 이거 다 사온 겁니다 제가 다시 이분이 hdmi 선 밖에 없다고 하니까 hdmi 있는 소프트 있는 걸로 가져온 거죠 아까 지금 이전 끌어서 촬영했는데 방금 전에 있는 보드는 이제 이거고 혹시 몰라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또 일어날까 싶어서 hdmi 있는 걸로 이제 보냈죠 이것도 이제 이틀 동안 아무 문제없는거 확인한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블루 스크린 원인이 제 생각에는 이제 ssd가 그분이 이제 사용했던 ssd 같지만 혹시 메인보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교체했던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문제라서 블루 스크린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보내드리는 거죠 제가 컴퓨터 없어주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업자는 나밖에 없을 거야 끝까지 해결해 주잖아 문제가 발생 그 문제에 대해서 아 힘들어 아 이게 마지막 진짜 더 이상은 못해줘 그리고 해줄 것도 없어 블루 스크린 안 떠는 세팅으로 이미 다 확인했는데 뭘 이래서 보내서 블루 스크린이 뜨면 그분이 사용하던 ssd 아니면 램이지 뭘